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제가 검은수막 모바일 M을 드디어 접었습니다 추억의 디안길로 대세김질 하지 않을 만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게 모름지기 말이죠 게임이라는거 하고 싶은게 사람의 충동이고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과 마찬가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말뜻이 무엇이냐 바로 디아블로3 2012년대 디아블로3가 처음에 나왔을때 용산쪽 번화가쪽이 줄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게임이었죠 블리자드에서 나온 근데 저는 이거를 정확히 딱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구입을 했습니다 동네 홈플러스에서 좀 저가로 나왔을때 사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디아블로1이나 2나 3를 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냥 스타크래프트는 해봤어도 안해봤습니다 스타크래프트2가 나왔을때는 컴퓨터 사양이 너무 딸려서 자꾸 튕기고 튕겼죠 그래서 오늘 노트북 밑에 바닥에 깔아놓았던 작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노트북 바닥에 깔아놓고 방바닥 안에서 노트북을 할때 써던 받침대구요 여기 발렌타인이라고 써있죠 솔직히 저는 이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사람들이 양주를 따로 박스를 제거한 상태로 가져갔을때 박스가 나무 재질에 튼튼해가지고 이거를 받침대로 썼는데요 이 안을 열어보면 말이죠 저는 참고로 정품 cd밖에 안씁니다 정품 스타크래프트1 그리고 익스페션 그리고 그 뒤에 얼핏 보이시죠 이거 진짜 깨끗해요 기스 하나 안난 cd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정판으로 안샀어요 디아블로3 한정판같은 경우는 사면 캐릭터가 날개를 달고있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바라고있지 않습니다 디아블로3 cd 오늘 그 디아블로 cd를 가지고 한번 게임을 돌려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잘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에 이 판도라 상자의 문을 연 디아블로3 캐릭터 게임을 일단 시작을 해볼건데요 오늘은 못할것 같구요 일단 오늘은 게임 cd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들어가는지만 보구요 그리고 전 솔직히 완전 초문외한입니다 그렇다고 제 스스로가 또 이걸 또 잘해보려고 남들이 하는것처럼 뭐 버스타기를 해서 레벨업을 시킨다던지 아니면 누군가의 꼼수대로 여러가지 캐릭터들을 누구한테 배워가면서 하고 싶지는 않구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지금 제 발밑에 있는 태블럴 어 본체 컴퓨터가 과연 디아블로3의 게임을 돌아갈만큼 제가 어 업데이트를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검은사막 앱 모바일 접는 이야기를 많이 오랫도록 하다보니까 어 시간이 지금 녹록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 디아블로3 사놓고 진짜 이거 1년 아 1년이란다 디아블로가 2012년에 나왔고 2013년도에 제가 홈플러스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사가지고 업고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디아블로3랑 어 스타크래프트2가 돌아가지 않을 때여가지고 돈을 탑7번 쪼금쪼금씩 모으면은 돌나갈게끔 한 해놓자 했는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 컴퓨터가 진짜 구닥다리 후직에 나온거라 이렇게 녹화방송이나 아니면 영상 올리는거 외에는 쓸 밖에 없어요 근데 디아블로3가 확실히 그에 걸맞게 잘 돌아갈지 안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검은사막 모바일을 그냥 로테이션으로 1시간 넘게 방송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벌써 어느덧 지게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그 안에는 디아블로3씨가 잠들어 있습니다 때 하나 한번 안 묻어있고 기스 한번 안 난 이 디아블로3를 한번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건데요 제가 잘 하든 못하든 간에 만약에 답답한게 있거나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런식으로 말해주실게 있으시면요 댓글이나 후기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노의 좀 짧디 짧게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그리고 검은사 모바일 M을 못하게 된 이 시점에서 엑스파일 방송도 해야되고요 그리고 디아블로3 혹시 게임도 방송도 하려고 하니깐요 여러분 꼭 한번 시청하러 와주십시오 제가 게임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훈수도 좀 더 보시기도 하고요 주로 녹화 방송 위주로 돌릴 수 밖에 없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하는 똥손이거든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는 자세히 길들여진 제가 디아블로3라고 하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는데 과연 제가 끝까지 가서 그 보스를 잡을 만큼 원상하고 왕상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노의 판도라의 상자 속에서 나온 디아블로3 게임하는 방송을 조만간에 할 테니깐요 그때 한번 저와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달려가 봐 주시죠 고맙습니다